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앉아서 다시 앉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제 이름은 문자오다리라슘입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습니다. 오늘 시험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오늘 질문을 뭐 뭐 물어봤어요? 불량품이 많으면 어떻게 알까요? 가족이 몇 명이요? 내일은 무슨 요일이요? 무슨 요일입니까? 상사의 의견을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상사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행동 뭐 물어봤어요? 행동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보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바테에서 얼마나 준비했어요? 아바테에서 얼마나 준비했어요? 많이요. 한 달. 한 달. 그러면 오늘 고향에 바로 가요? 네. 가세요. 특별히 여기서 아바테에서 연습하면서 어땠어요? 아바테에서 연습하면서 어땠어요? 아니요. 아바테에서 프랙티스 고르다히리. 비밀나 클라스로 고르다히리. 저번에 코스터라이요. 코스터라이요. 코스터라이요? 네. 이때문에 남을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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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르고. 길이서 오일이 남을라요. 이제 고향에 가면 내일이면 이제 EPS 스킬 테스트가 일단 끝나는데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 학원 여기 선생님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알려주고 많이 채널도 홍보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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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